자 41번, 42번 시작할게 21년도 3월이야 고2 시험점수는 축정수단이 아니다 자존감의, 자기가치의 하지만 항상 시그널이지 아마 시험점수가 소재인 것 같은데 천문장만 봐도 시험점수를 자존감의 근거로 삼아선 안된다 요게 이제 주제인게 거의 드러나지 하지만 우리 종종 연관시킨다 Associate A with B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시험에서의 성적과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시험에 통과 못했어 못한다면 나는 실패자야 와 같은 생각 서치에즈가 전치사고 주어는 thoughts 복수동사를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은 마음에 덧치다 뿌리 박혀져 있지 않는 의외로 룻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수동으로 지금처럼 써주는 거 포인트 진실에 뿌리 박혀져 있지 않는 마음의 덧치다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 이상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겠지 그것은 in no way never 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은 결코 묘사가 아니다 너의 가치에 대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못 쳤다고 사람으로서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문장부터 애초에 거의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비교적 단순한 질문이지 믿는 것 뭐라고 믿는 건? 시험 성적이 반영이라고 믿는 것 너의 미덕 덕목이 반영이라고 믿는 것은 믿는 것 동명사는 항상 단수지 둔다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압박을 둔다 어디에? 너의 시험 성적에 그래서 시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압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압박 때문에 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 압박 때문에 더 시험을 또 못 치는 거야 통과하지 않는 것 전달하지 않는 것 통과가 되겠다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의미한다 뭐만 의미하냐면 너의 자격 조건이 연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험 못 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다 아주 일매상통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따라서 시그널이지 그지? 중요하다 시그널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요한 거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못 쳤다고 낙담하면 안 된다 시험은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똑같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야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왔다면 이러한 정서 이것을 정서적으로 이것을 뭐라고? 멘탈리 정서적으로 재확인해라 확신해라 그리고 믿어라 명령문이야 뭘 믿어라? 네가 더 잘할 거라는 거 노력했으면 잘 되겠지 라고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을 해라는 거야 막 이 시험에 모든 걸 걸어가지고 이거 망치면 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되겠네 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야 만약 반대로 너가 공부하지 않았다면 네가 해야만 했던 것보다 혹은 원했던 만큼 원했던 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라 이거 Should Have 쓰는 거 포인트야 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Should는 해야 한다고 지금은 일단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Should Have를 해야지 과거 시제가 되기도 하고 의미적으로 뭐 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약간 후회의 느낌도 나기 때문에 Should Have PP가 생략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가져야 한다 이러면 안 돼 했어야 했던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또 받아들여라 명령문 뭘 받아들이냐 그것을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네 그것을 받아들여라 공부하지 않았음을 노력하지 않았음을 받아들여라 뭐로 받아들이냐 Accept A As B 이렇게 연결되네 너의 통제 밖에 있음을 받아들여라 현재로는 병렬구조야 그리고 자 Attend도 되게 중요해 2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Attend는 타동서 Attend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어떤 학교의 당이다도 이제 Attend를 쓰지 지금처럼 자동서 Attend는 전치사 2와 함께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Attention의 그 Attend 같은 어근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집중해라 업무에 업무를 하는 것 하면 돼 The Task of Doing the Best You Can 최고의 것을 하는 업무에 집중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그 일 그 업무 자체에 집중해라 만약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그렇다면 너는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냐 What needs to be done 무엇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 시험을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야 Talk to yourself in positive terms 아까 얘기했던 거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라라 아주 흡사한 표현 너 자신에게 이야기해라 긍정적인 어조로 용어로 피해라 합리화하는 것을 뭐를 과거 혹은 미래의 시험을 어보이드 아인지도 중요한 문법이니까 체크해두고 뭐 함으로써 둠으로써 비난을 두 번째 차선 다른 혹은 변수들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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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난거리를 둠으로써 합리화하는 것을 피해라 즉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지 11번 12번은 거의 같은 개념이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라와 함께 명령문이니까 사실 또 무시할 수는 없어 합리화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받아들여라 뭐 이것 때문에 그랬네 저것 때문에 그랬네 무슨 변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들 11-12가 같은 계열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 내가 뭐뭐 했었어 했는데 역시 이것도 피피 생략된 부분 이런 생각들은 악화시킨다 시험치는 것에 스트레스를 그래서 막 괜한 뭐 합리화나 변명거리나 이런 거 찾지 말고 담백하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여라는 거지 통제권을 가져라 확인함으로써 너의 가치를 너의 개인의 소중함을 그리고 헌신을 뭐에 대한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자기도 중요하지 전치사 2D의 동명사 미팅 쓰고 있는 거야 시험의 어려움을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헌신 자기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통제권을 가져라 어떻게 정면으로 정면으로란 단어도 아까 전에 합리화 하지 마라 랑 상충되는 거야 너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라 뭐라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 나는 시험에 통과할 거야 라고 그래서 통제권을 가져다 가져라 라는 평도 되게 중요하 거지 정면으로 맞서라 뭐 변명하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라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 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이런 여러 가지 행동팬들이 주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41, 42번은 여기까지 여정 해적 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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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ikes